이 팔이면 세상을 능히 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드디어 열린 세종의 시대 성불이 되거라 즉 이후 찾아온 위기 외적의 습격성, 자연재 명나라의 견제 그리고 이를 기회로 용상을 옥죄어오는 시라 정신이 승부가 아니옵니다, 전하 냉정한 현실을 딛고 잃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세종 조선과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위대한 군원 대왕 세종